여기서 내려다보이는 마을 전경이 완전히 한 폭의 그림이네 이야 정말 멋지네 아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이 마을의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정말 멋지네 풍경이 청라면 신살리라는 마을인데 마을이 상당히 예뻐서 잠깐 돌아 봤어요 그 마을 입구에 정자가 아주 너무나 멋져서 돌아 봤는데 동네가 한적하니 상당히 좋네요 그래 가지고 일단 돌아 봤습니다 야 동네가 참 멋져요 엄청납니다 이 나무가 아주 명품입니다 명품 이야 기가 막히네 올라가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거 이 마을이 아주 명품이네 명품 이렇게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태크도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정말 멋지네 저쪽지 폐가도 있는 곳 같고 그 앞마당에 텃밭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가끔 왔다갔다 왕래 하는 것 같아요 마을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마을인데 그 와중에서도 폐가가 좀 있네요 저쪽이 앞마당에 텃밭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네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네요 대문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폐가가 된지 오래되가지고 이야 이야 그래도 참 정겨운 집이네요 뒤뜰을 먼저 보고 이야 수숫강 같은 거로 해가지고 볏집으로 이렇게 해서 흙으로 발라가지고 지은 집이네요 보니까 옛날에 시골집 전형적인 시골집입니다 이야 감아서 또 이렇게 그대로 있고 불도 한번 났었는지 이게 속갈의 일부가 많이 불에 탄 흔적도 있네요 불에 한번 난 적 불도 한번 났었던 것 같아요 이야 마루 안으로는 전기에서 들어갈 수는 없고 다 살아있어요 골격 자체가 다 살아있습니다 폐가 된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씨앗이 골격 같은 거 다 살아있네요 다 물어졌습니다 화장실하고 창고로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다 물어졌고 가마솥은 이렇게 이쪽 배경에서 찍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 가마솥하고 방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문도 조그마한 쪽문도 있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쪽문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야 불이 한번 났었던 집 같아요 아 석가리가 다 걸렸어요 이쪽 체양도 타 아 석가리가 다 걸렸네요 이렇게 다 타버렸어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붕에는 그냥 개망초들이 많이 자리를 자고 있네 이야 보세요 지붕 위에 이야 이게 뒤뜰에서 바라보는 풍경인데 상당히 정겹네요 와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당히 대조적이죠? 현대식 건물이 있는 거 하면 폐가도 있고 현대식 건물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폐가들도 제법 있습니다. 아주 대조적입니다. 저쪽 한가운데 있는 집도 폐가 같아요. 앞마당에 잡초가 무서워한 거 보니까 폐가가 같아요. 그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도 고프고 이 마을을 들렸다가 간단하게 요기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집도 폐가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거 같아요. 이 집은 스레트로 돼 있네요. 폐가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거 같은데 어 담장을 돌담으로 이렇게 싸놔 가지고 아 돌담으로 싸놓고 위에는 기화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아 이 집은 돌담으로 이렇게 싸놓고 위에는 기화로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. 아 보세요 이렇게 폐가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거 같아요. 다 허물어졌네 다 허물어졌네 다 허물어졌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앞마당에는 그냥 항아리같은게 다 방치되어 가지고 그대로 있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장이 정문으로 돌아가면 돌아가야 되니까 담장이 무너진 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 뒤뜰에 항아리 주변에 채송아나 봉숭아나 시골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참 정겨웠는데 사람이 살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사산자락에도 폐가가 많군요 이거 창문 보세요 뒤뜰하고 연결되어 있네 창문 이거 다락방인 것 같은데 다락방하고 이렇게 바깥에 내다볼 수 있는 창문도 있고 그러네요 아 멋있다 담장이 넘콜이 지금 살아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바람이 시원하네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 날씨는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여기가 부엌인데 다 무너졌네요 여기 구둘장도 보이고 뒤에는 그릇들이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앞마당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앞마당으로 오니까 여기는 창고로 썼던 헛간이고 한마디도 그대로 방식으로 이끌어낸다 그냥 지게도 저렇게 널브러져 있고 여기 대나무로 이 동네는 유심히 대나무가 많아가지고 대나무가 없는 시골마을 수수강으로 많이 했거든요 여기 대나무가 뒷산에 상당히 많네요 마을의 울타리에도 대나무가 많고 여기 수수강보다는 나무나 대나무도 많이 해서 견고하긴 하겠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마당은 시계는 이렇게 4시 42분에 맞춰져 있네요 4시 42분에 4시 42분에 맞춰져 있네요 정감이 있습니다 소쿠리도 그래도 남아있고 영상을 좀 찍고 사진으로 몇 장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안방 그 다락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방이거든요 여기가 볼까요 다 안 무너졌네 다 무너졌어요 다락방하고 또 장독대 뒷돌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창문도 있고 통풍부 역할도 하고 또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들 많이들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멋집니다 아주 그냥 아 근데 지붕에 석가래는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서쿠리는 아주 그냥 멀쩡하게 살아 있네 야 이거 오사살짜라기도 폐가들이 많네요 아 부지런히 가 가지고 오사살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